1. 원자폭탄 개발 이는 MC스케어, 원자폭탄 개발의 대명사. 20세기 인류의 물리학 발달에 큰 충격을 준 물리학자로 알려진 알버트 아이슈타인은 1879년 독일 울릉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이슈타인이 지니고 태어난 재능은 영특함이었는데요. 영특함이란 단어도 부족할 정도의 천재성은 10대 초암부터 미적분을 혼자서 공부했다고 하는 정도입니다. 성장기 학창시절부터 수학과 물리학에 심취한 아이슈타인은 이미 학교에서 진행하는 교육과정은 그 난이도가 너무 쉬운 것이지 학교를 다니는데 지루함을 보이는데요. 심지어는 교사들이 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종종 하게 되어 교사들은 아이슈타인에게 질문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답변하게 된 것이 와전되어 아이슈타인은 공부를 못하는 아이였다는 오해를 받게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도 이전, 1900년이 되기 전에 독일의 교육방식은 주입식 교육이 기본 학교 교육 시스템이었으며 아이슈타인은 이란 주입식 교육에 많은 반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는 독일에서는 주입식 교육의 사고방식이 1,2차 세계대전을 불러일으켰다고 판단하여 전쟁 후에는 교육체계를 많이 손보게 되었죠. 아이슈타인은 독일의 경직된 교육 시스템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그로 인해 보다 자유로운 교육체계가 잡혀있는 스위스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 기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쓴 논문이 자기장에서의 에테르의 상태였는데요. 당시 물리학자들은 에테르라는 가상의 물질이 빛의 매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에테르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말을 하면서도 물리학은 개념조차도 어렵다는 생각이 드네요. 17세가 되던 해 아이슈타인은 스위스 아라오의 아르고비안 주립학교에 다니면서 학업에 충실하기만 할 것 같았지만 교수의 딸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스승님의 딸이라니 왠지 무서운 스승님의 벽으로 눈치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어쨌든 아이슈타인의 첫사랑은 마리 빈텔레였으며 연애편지를 주고받는 사이가 됩니다. 그러다 대학이 진학을 하게 되었고 마리는 교사가 되어서는 거리가 멀어지니 마음도 멀어지면서 이별을 하게 되었죠. 아이슈타인은 공부에 매진하고 싶다하여 마리에게 이별을 구했는데 화가 난 마리, 편지를 찢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이슈타인은 추후 결혼생활을 하고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아 그때마다 내 사랑은 당신 밖에 없다며 마리에게 편지를 보내기도 했죠. 대학 시절에 아이슈타인은 물리하게 심취하게 되는데 자신이 좋아하는 과목을 제외하고는 거의 출석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학을 등한시하게 된 이유로는 수학을 못해서가 아니라 그 시절의 유명한 수학자 민코프스키 교수와 궁합이 맞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민코프스키는 아이슈타인의 자만심과 성실하지 못한 태도를 경멸하여 대학생활때도, 그리고 아이슈타인이 졸업한 이후에도 그를 싫어하여 취업자료의 추천서도 써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니 아이슈타인은 대학 졸업 후 전공과는 무관한 곳에서 첫 직장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이는 꼭 교수의 비추천이 아니더라도 당시 독일의 유대인의 입지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인종차별 등의 문제가 겹친 종합적인 이유라 할 수 있었죠. 보험회사에 취직하게 된 아이슈타인은 월급만으로는 생기기 어려워 과외 알바를 시작하게 됩니다. 요즘 과외 알바와 비슷한 형태로 신문에 광고를 냈죠. 내용들을 살펴보면 개인교습, 수학과 물리학, 전학년 대상으로 철저한 지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광고 문구라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직장생활과 함께 알바를 병행하는 것은 직장 상사로부터 눈치를 받게 되었고 결국 상사와 싸움 끝에 보험회사를 박차고 나오게 됩니다. 그 무렵 아버지가 사망한과 동시에 딸이 태어나면서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접하게 되었는데요. 알바라도 잘 풀었으면 돈 문제가 조금씩 해결되었을지도 모르겠지만 학생은 나타나지 않고 또래의 성인 두 명의 물리학을 배우겠다고 찾아와서는 친구가 되어버리죠. 계속해서 수입을 생각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었기에 대학 동창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친구는 독일에서 유서깊은 가문에 출신이었는데 특허청 고위공문에게 부정청탁하면서 특허청 심사관으로 취업하게 되죠. 아이슈타인의 새로운 직장생활의 생계유지와 함께 수많은 논문을 발표하게 된 환경적 요인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심사관으로서 기계에 대한 특허를 많이 접하게 되면서 짜투리 시간에 다양한 분야에 연구를 하게 되는데 20대 중반인 1905년에는 1년만에 5편의 논문을 연속으로 발표하게 되죠. 3월에 광양자 가설, 5월에 브라운 운동부터 시작해 9월에 가설은 그 유명한 이는 MC 스퀘어로 알려진 질량에너지 등가원료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1900년대로 접어든 이 무렵에는 현대화가 가속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당시 힘있는 제국주의의 나라들은 본국과 식민지 사이의 시계를 동기화시키는 것에 많은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즉, 물리적인 공간과 함께 시간도 지배하고자 했었던 거죠. 그렇던 와중에 전자기 현상을 이용해 시계를 동기화하겠다는 아이디어라던가 절대 시간에 대한 여러가지 아이디어들은 아이쉬타인에게는 순수 연구 대상이라기보다 특허청에서 담당하는 업무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업무와 함께 많은 실험들을 시도했고 남는 시간에는 도서관을 드나들며 좋아하는 공부를 이어가다 30대인 1909년에 사표를 냅니다. 아이쉬타인의 업적은 저같은 일반인이 볼 때면 어떤 개념인지도 모르는 중력파, 광생효과 등 어마어마한 업적들이 많지만 그 중 가장 유명한 이론은 역시 상대성 이론이라 할 수 있죠. 상대성 이론은 인간, 행성, 항성, 은하 크기 이상의 거시세계를 다루는 이론으로 우주에 기본적으로 작용하는 법칙을 설명하는 이론이라고 합니다. 음, 역시 세상에 너무 어려운 말들이 많네요. 지금은 과학 영상이 아니라 아이쉬타인의 생일을 다루고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성 이론의 중요성은 현재 우리 시대에 쓰고 있는 GPS가 작동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스마트폰의 지도에 의미나 위치를 나타내는데 적용되고 그 외에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넓은 범위에 쓰이고 있죠. 1930년대가 되면서 독일에서는 히틀러의 집권으로 인해 유대인 탄압이 시작되었고 아이쉬타인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의 모든 연구와 책들이 공개적으로 불태워지게 됩니다. 다른 과학자들도 독일 물리학을 앞세우기 위해 유대인 과학자들의 연구업적은 배척하는 주장을 내세우게 되죠. 이에 아이쉬타인은 미국으로 망명하게 되었고 프리스턴 대학교 교수가 됩니다. 그는 망명하면서 권위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이 진실의 가장 큰 적이라는 말을 남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원자폭탄을 만든 사람이 아이쉬타인이라는 오해가 있는데 그는 물리학에서 이론을 연구했으며 실제 원자폭탄을 주도적으로 개발한 사람은 미국의 물리학자 줄리어스 로버트 오펜하이머입니다. 오히려 아이쉬타인은 반핵 운동에 참여하는 편이었죠. 전 세계 농구팬들을 열광시키는 NBA에서 가장 유명한 선수로는 단연 마이클 조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는 농구선수를 넘어 90년대 미국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21세기에 접어들어서는 르블롱 제임스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 NBA에서 가장 유명한 선수 중 한 명이 되었죠. 이처럼 전 세계 팬들을 열광시키게 한 NBA에서 주로 활약한 인종은 탄력적인 신체를 지닌 흑인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농구에서 뿐만 아니라 영화나 드라마 같은 미디어에서도 흑형이라는 친숙한 이미지로 생각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사실 흑인들이 인간답게 살아가게 된 과정은 굉장히 힘든 과정을 겪고 왔는데요. 오래된 역사의 흑인들은 주로 아프리카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18세기 전으로 제국주의 시절로 접어들며 유럽의 많은 열광들, 그중에서도 영국과 프랑스 중심으로 노예시장이 발달하여 아메리카로 건너간 흑인들은 노예생활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19세기 중반, 그 유명한 링컨 대통령이 흑인노예해방에 관한 발표를 하게 되고 흑인도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죠. 하지만 법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바로 흑인들이 백인과 동등한 사람으로서의 대우를 받지는 못하였죠. 향후 100년이 지난 1950년대 무렵에도 예전의 흑인의 삶은 백인과의 차별이 당연히 여겨지는 시대였습니다. 요즘 시대에도 백인과 타인종 간의 차별 문제는 끊이지 않는 문제이지만 20세기 중반은 지금과는 더욱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유색인종의 삶은 밑바닥 그 자체였다고 할 수 있었죠. 심지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마이클 조던이나 르블론 제임스 같은 대단한 흑인 선수들도 만약 1950년대에 활동을 했다면 주전선수가 되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NBA조차도 1960년대 중반까지는 백인들 위주의 스포츠였으며 흑인들이 운동신경이 아무리 뛰어나도 백인 선수들의 우수성을 따라갈 수 없다는 편견이 지배하고 있었던 시절이었죠. 단지 표면상으로만 흑인이 법적으로 차별을 받는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한 팀당 한 명 정도 차리만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 대학팀 중에서 성적이 뛰어난 명문팀이었던 켄터키 대학의 아돌프 럽 감독은 수십년동안 절대 흑인을 쓰지 않기도 했죠. 이렇게 운동신경 등격을 나타낸 스포츠에서조차도 흑인의 설 자리가 없었을 정도였는데 일상생활에서는 인종간의 차별은 그 정도가 훨씬 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링컨이 흑인도의 폐지 선언을 하고 백여년이 지날 때쯤 흑인의 인권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I have a dream으로 시작하는 연설문으로 유명한 마틴 루터킹이었죠. 유명한 연설문글을 번역하자면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의 네 자녀들이 이 나라에 살면서 피부색으로 평가되지 않고 인격적으로 평가받게 되는 날이 오는 꿈입니다. 라는 연설인데요. 제가 한국말로 해서 의미가 크게 와닿지 않는데 마틴 루터킹의 연설문 영상을 찾아보시면 감동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흑인으로 태어난 마틴 루터킹은 그나마 가정의 환경은 유복한 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계신교 목사로 활동하여 수입에는 큰 지장이 없었죠. 마틴 루터킹은 꼬꼬마 시절 동네에서 친구들을 사귀어가며 지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쌍둥이 백인 형제들과 친구를 하려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쌍둥이 엄마가 나타나서 넌 검둥이니깐 검둥이끼리 놀아야 된다며 킹을 혼냈고 자신의 아이들과 가까이 지내지 못하게 했죠. 이에 킹은 억한 심정으로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고 그의 어머니는 잔인한 미국의 현실에 대해 차근차근하게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킹은 장례 희망으로 변호사를 희망했으나 그의 아버지는 아들도 자신의 뜻을 이어받아 계신 걸 목사가 되기를 원했죠. 요즘 시대에도 많은 집안에서 그렇지만 대학에 갈 때쯤이면 기성세대와 자녀들 간에 부딪히는 일들은 자주 발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신의 꿈은 변호사였을지라도 아버지에게 불효하기는 싫었는지 킹은 결국 모호하우스 칼리지와 크로즈 신학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보스턴 대학교 신학박사학위를 받게 되었는데요. 어린 시절 친구들과 놀지 못한 인종차별에 대한 경험은 대학에서는 한층 강화된 경험으로 겪게 됩니다. 흑인 친구들과 함께 맛있는 식사를 즐기기 위해 맛집을 찾아가게 되었는데 이 식당의 주인이 흑인을 인간 취급하지 않는 백인이었던 거죠. 아, 당연한 이야기지만 모든 백인이 흑인을 차별하지는 않았습니다. 같은 인간으로서 대우를 하며 잘 지내는 백인들도 다소 존재했지만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혐오하는 자들도 많이 있었던 거죠. 식당 주인은 흑인들한테는 음식을 제공하지 않으니 당장 꺼지라고 했고 킹과 친구들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건 정당한 권리가 아니라 하며 음식을 사먹고 싶다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식당 주인은 총까지 쏘아대며 흑인들을 쫓아냈습니다. 이에 손님을 향해 총질을 한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가게에 도착한 경찰의 증인들을 물색했으나 안에 있던 백인 손님들은 모두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흑인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낀 몇몇 백인 대학생들이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 증언해주기로 했지만 KKK의 협박으로 이들의 증언도 침묵으로 일관하게 되었고 식당 주인은 무죄가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백인 친구를 사귀지도 못했고 대학생 때는 음식점에서 총까지 난사당하는 경험을 겪으면서 흑인의 불평등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인 킹은 대학에서 평생의 동반자이자 인권운동을 같이 한 코레타스콧을 만나 본격적으로 흑인 인권운동을 시작했죠. 이후 신학대학에서의 박사학위로 목사가 된 마틴 루터킹은 1955년과 6년에 걸쳐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으로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사건의 발달은 1955년 12월 1일에 한 버스 안에서 로자 파크스라는 흑인 여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은 링컨이 활동하는 시절의 남북전쟁 때도 남부에서는 흑인 노예 찬성을 하는 입장이었는데 세월이 지나서도 1950년대 미국 남부법에서는 흑인과 백인은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분리해서 생활해야 된다는 법이 있었죠. 그중에서 시내버스에서의 흑백분리를 규정한 몽고메리 시법이 있었습니다. 백화점 재봉사로 일하고 있던 로자 파크스는 최근시간에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던 도중 좌석에 앉아 이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는 백인이나 흑인 중 먼저 앉은 사람이 임자였던 자리였죠. 그러니까 이 법에서도 버스 안에서 흑인 자리와 백인 자리가 따로 구분되어 있으며 11번 좌석부터는 인종에 관계없이 누구나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었던 겁니다. 이 중 4명의 흑인이 아무나 앉을 수 있는 좌석에 앉아있던 상황. 시간이 지날수록 버스에 사람들이 들여섰고 늦게 올라탄 백인들이 좌석에 앉지 못해 서서 이동을 하고 있으니 버스기사가 흑인들 보고 다들 양보하라며 지시를 했죠. 미국 남부 엘리보마주는 평소에도 백인 우월 사상이 강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당연시 흑인들이 양보를 하라고 강요했던 겁니다. 이에 3명의 흑인들이 자리를 비켜주었으나 로자 파크스는 끝까지 자리를 지켰는데 흑인의 태도가 괘씸하다고 여겨 버스기사는 경찰을 불렀고 경찰들은 로자 파크스를 법을 어겼다고 체포하게 됩니다. 이 일로 그녀는 직장을 잃게 되었고 그녀의 남편까지 직장에서 해고가 되었죠. 파크스가 체포한 지휘에 전미 유색인종 지휘향상협회의장인 닉슨은 이 지역 흑인들의 집단 파업과 버스 승차 거부 운동을 이끌었고 흑인 교회 목사들을 추대하며 본격적인 보이콧에 들어갔는데 킹 목상을 의장으로 추대하게 되면서 마틴 루터킹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간디의 비폭력 정신을 이어받아 폭력 없는 시위를 전개했지만 시 당국은 시위를 벌이는 흑인들의 직장을 해고한다던가 버스를 타지 않고 카풀을 지원한 운전사들의 면허증을 말소시키기도 했죠. 다음에 킹 목사가 구속되면서 보이콧이 더 활기를 띠기 시작했으며 결국 1956년 대법원에서 시 당국의 행위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고 로자 파크슨을 구속해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킹은 평생을 비폭력 운동을 전개하며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고 같은 흑인 인권 운동가였던 말콤엑스와는 대조적인 인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말콤엑스 또한 흑인의 인권을 주장했지만 그는 폭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했죠. 이 둘의 모델로 탄생한 것이 바로 마블 코믹스의 엑스맨에서 자비에르 교수와 매그니토 캐릭터였습니다. 하지만, 마틴 루터킹의 개인사랑 깔끔하지 못해서 가늠이나 박사화기 표절 등으로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흑인 인권에 기여한 비폭력 운동은 인종에 관계없이 인간다움의 중요함을 인식시켜준 일들이었죠. 그는 40세의 나이로 과격파 백인단체의 인물인 얼레이가 쓴 총에 맞아 암살당하며 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은 마틴 루터킹에 대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며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